아주대 응급실이 셧다운됐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나요? 아주대 응급실 셧다운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전국에 400개 정도의 여러분들 응급센터와 응급실에 가운데서 다섯 군데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문제 생기게 되면 군의관 투입하면 된다. 제가 알기로는 군의관 중에서 응급전문의 출신이 다섯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게시 보시죠. 소리가 좀 들리네. 자 이게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원래 14분이 계셨다고 하거든요. 전문의가. 그러니까 의정충돌이 발생했을 때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 겁니다. 언급과의 전문의가 14명이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 여러분들 의정관등이 시작된 이후에 세 사람이 사직을 해가지고 11명이 여러분들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전공의들이 최소한 여러분들 한 20명 정도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명을 줄어들었는데 11명 가운데서 이번에 또 4명이 사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7명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떠난 상태의 14명의 언급실의 전문의가 일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업무로드가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7명으로 남은 겁니다. 전공의가 떠나서 이런 업무로드가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문의들이 다시 또 떠나가지고 절반으로 업무로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병원 측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해서 사직서를 낸 세 사람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일부 요일의 소화, 응급실의 축소 진료를 하는 것 이외에 현장에 차질은 없고 최근 몇몇 전문의가 낸 사직서가 모두 수리될 경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본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의료공배를 채워가고는 있겠지만 업무 과부하가 상당히 큰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이미 어마어마하게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주대 상황 같으면 전문의 14명이 전공의와 빠진 공간을 대부분 다 메우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업무로드가 여러분들 걸렸을 겁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들 대개 반년 이상이 지난 거죠. 그걸 견디다 못해가 여러분들 의료진이 떠난 겁니다. 세 사람이 그만두겠다. 그럼 일곱 명 가운데 또 그만둘 거라고요. 업무 과부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하다가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의료공백을 채워가고는 있지만 업무 과부하가 상당히 큰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걸 관리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 내용을 듣기는 하지만 가슴으로 못 느낄 겁니다. 업무 과부하가 여러분 걸려 가지고 야간 당직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주간 근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람이 녹초가 될 정도로 6개월 동안 일을 해왔다는 것을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의 가슴에는 안 와닿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관리들이 가슴에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 사람 정도 사표를 던지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렇게 때려치우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복지부 이야기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현재 근무인원은 11명인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인력기준이 5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능력이 형편이 없는 겁니다. 의로 의자도 몰랐던 저도 지금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업무로드가 도대체 수치로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직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다 계산해보면 그런데 소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다룬네요. 언론들이 kbs 연합뉴스 그다음에 tv 조선 이렇게 다 다룬네요. 제가 전부는 보지 않았지만 이 아주대 응급실 셧다운 위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다 봤습니다. 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댓글을 크게 다 여러분들 다 서치를 했는데 댓글을 본 이유는 현재 응급실 위기 상황뿐만 아니고 의로 대란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환자나 환자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의사들이나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이런 기자가 돼 가지고 현장을 가서 취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단박에 지금 소위 이야기해서 응급실 셧다운 위기가 부분적인지 전국적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인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몸을 갈아서 번아웃된 의사들이 지금껏 버티온 것이 대단합니다. 의로를 아는 분인 거죠. 전공위가 빠지고 14명이 6개월간 버티어온 겁니다. 그게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단박에 이해가 되거든요. 전공위가 빠진 공간을 14명이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6개월 동안 견뎌온 겁니다. 그걸 이제 못 견뎌가 여러분 3명이 사표를 던진 겁니다. 응급실에서 주간 야간 계속하는 것은 전공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고치하겠죠. 젊은 전공위들만 야간을 하고 야간 당직을 쓰고 쉬지 않고 또 주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전문위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위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육신이 못 따라갑니다. 환자를 살리려고 하다가 본인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우석위로 받아들이겠지만 어제도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전공위들이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전공위들이 젊은 나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갈아가지고 야간 당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전문위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제 말씀드린 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가 되시는 60대 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 하루 서게 되면 다음 날 하루 쉬어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지나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국실장이 가슴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을 끌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슴으로 이해를 안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한국의 비극인 겁니다. 상황을 여러분들 뭐죠. 가슴으로 못 받아들인 겁니다. 언급전문위는 최하 11년 뒤에 배출될 것입니다. 의과대학 6년 전공이 5년 남자의 경우 군의관 3년을 포함해 3년도 아니죠. 3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입학하게 되면 14년 후에 언급실 전문의가 나오는 겁니다. 언급실은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의료계를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14년만 고생하면 의료 대단 나아질 것이라고 될 것 같지만 언급전문위는 기피가가 되어서 앞으로 전공의 모집이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통사고 나면 옛날처럼 대우 못 받은다는 겁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언급의학과 안 간다는 겁니다. 지역의료와 필수과 때문에 의뢰 정원한다고 했지만 멍청하게도 지역의료는 붕괴되고 필수과는 더더욱 기피가가 되어서 완전하게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의사의 직종이 얼마나 많은데 필수과 가서 맨날 소송 걱정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병원에서도 낮은 숟가락 수술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의사 직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건복지구 관리들이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룬 지 한 4, 5개월 만에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지 협상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대상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수 씨가 초기에 그렇게 난리 퍼럽게 선 발언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 이런 뭘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봐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공병호 tv 내용을 박민수 차관이 보더라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적이 타도의 대상인데 공박사가 적을 옹호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이야기 했습니까. 앞으로 14년 동안 응급의학과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응급의학과는 남자들이 가는데 그 남자들이 다 이제 그만둬버린 거다 이야기. 너희들이 알아서 교통사고 당하면 알아서 하고 이제 우리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응급실뿐만 아니라 암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과 수술을 하려면 지금 5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거나 진로 예약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 붕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달 내에 수술한 경우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폐암 진단이 떨어지게 되면 한 달 내 수술한 게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5,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5, 6개월 기다린다는 것은 전이가 발생해서 죽을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의로 붕괴 상황인 거죠. 응급실뿐만 아니라 암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과 수술하려면 5, 6개월 기다리거나 진로 예약이 안 됩니다. 기자 양반들 현장 좀 취재해서 보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남긴 이 귀한 정보들이 그냥 빗물에 씻기듯 이런들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담은 겁니다. 절반이 나가는데 어떻게 응급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응급실을 문을 닫는 것이 순수입니다. 아주대 응급실이. 전국의 응급실이 이대로 가면 비슷한 현상이 모두 다 일어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사고를 쳐놓고 마치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듯이 대책을 내놓는 한심한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많이 가서 이 사단이 난 겁니까. 경증 준증을 이러면 검사를 해봐야 경증 중증이 나오지 보건복지부 이러면 관리들은 하도 이러면 똑똑해가지고 척보면 경증 환자인지 알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엉터리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는 겁니다. 의료의하고 전혀 협의가 안 돼 있으니까 적하고 이러면 협의를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주대 셧다운은 아주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대 셧다운은 전국의 응급실에 셧다운 문제를 예고하는 것이고 전국 여러분들 셧다운 문제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응급실을 응급처체가 여러분들 한자를 배치를 했을 때 배후 진로가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배후 진로가에 사람을 못 받을 듯이 그렇게 문제가 지금 얽혀버렸다는 이야기죠. 충북대 병원의 심장내과 2명이 작년에 서울 경기로 옮겼습니다. 올해 3명이 그만둬서 에크모 응급신장질환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천안순천향대학병원이나 천안근국대병원을 보내고 여기서 보낼 수가 없게 되면 경기 남부 아주대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주대병원의 로딩이 심해져서 전문의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겁니다. 남게 되는 전문의들이 번아웃돼 있어 계속 사직하고 서울병원들을 보내면 또 서울병원들이 업무로드가 걸리게 될 것이고 응급실이 파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응급실 여러분들 셧다운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도미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미노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충북권역의 충청권역의 심장내과 의사들이 그만두시가 그 업무로드가 아주대병원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덕표에 힘들게 한 거네요.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보건복지부가 아주대 5명 법적 기준 만족했으니까 문제없다. 이분이 신랄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듀티당 근무인원이 최소 23명인데 그럼 5명이 24시간씩 2교대 근무하라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아마 한 조가 5명이 움직여야 되는 모양입니다.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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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한 4조 정도가 아마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3조로 줄여지고 3조가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스케줄을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건복지부와 찌그리고 있는 거냐 보건복지부는 숨쉬는 걸 빼고 거짓말이 무능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응급실의 공무원들처럼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럼 5명이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응급실은 24시간 가동인데 복지부 주장대로 의상 5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5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은 휴무하고 다시 24시간 근무한 체제로 돌아가도 벅찬데 일요일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5명이 한 조가 되어 여러분들 두티를 수행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24시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쉬어야 되는 거죠. 5명이 근무하면 응급센터가 부분 운영 중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다섯 명이 또 하면 또 재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감각한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기 더 중요한 정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첫다운 문제가 아니고 의료 파국이 발생한 겁니다.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응급 내시경이 필요한 토혈 내지 격혈 환자들은 아무것도 갈고 싶어서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위장 출혈로 그냥 죽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 소개될 겁니다. 금요일 저녁 6시 이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기간지 혹은 위장 간 내시경이 필요한 출혈 환자는 그냥 사망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전 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노환규 원장이 이런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여러분들 병원을 찾았던 사람이 위장 출혈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그냥 죽어 나간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평일에는 50% 확률로 치료받고 50% 확률로 사망합니다.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미 의료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서 계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지금 익은 겁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릴 의도는 전혀 없고 언급실 쳤다 온 정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배후 진료가가 전공이 미복기 이후에 엄청나게 뭡니까 의료 역량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50% 이하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언급 내시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시경 검사를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언급 내시경이 필요한 토요일 내지 격결 환자들은 아무것도 갈고 싶어서 많이 사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여러분 나중에 노환규 원장이 소개를 할 겁니다. 이런 데는 여러분 다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진짜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닌 겁니다.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언급의학과 의사로서 미치겠습니다. 곧 9월 당직표 희망 근무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 하루하루 제 능력 이상의 환자들을 받고 있어서 출근하기 자체가 겁납니다. 저도 사직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로드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저는 그냥 이분들 하소에만 그냥 읽어도 단박에 뭡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쫙 상황이 어떤 거냐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 지금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전문의들이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언급의학과 법정 기준이 5명이기 때문에 11명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직 2차급 병원 원무과장입니다. 의사분들 힘내시고 저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미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차급 병원의 원무과장이니까 실무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의사는 아니시지만 이분이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미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한별님이 중요한 말을 하셨네요. 저도 내시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공이 나면 살려줄 의사가 없습니다. 큰 문제네요. 그러면 한별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지금 수면내시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같은데 수면내시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현재는 조금 리스크가 옛날 보다 더 많은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 한 분을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의사분 이야기 듣고 간호사분도 이야기도 듣고 원무과장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다 들으면서 상황을 여러분 이게 다 젊은 날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현상을 파악하는 데 다양한 각도의 점검을 다 이렇게 이러면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근접하도록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이 방송에서 이런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그냥 살아온 방식 그대로 뭡니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고 의로사태 응급실 셧다운 의로파국이라는 현상을 다양한 각도의 점검을 모아 보는 겁니다. 시골의 시티도 없는 작은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입니다. 외상은 근육까지는 꼬매주고 기타 야간 내과 의원 마냥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번 듀티 때 119 상황실에서 이런 시골까지 환자를 보내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반째 근무 중인데 처음 받는 전화에 황당했습니다. 추석이 두렵습니다. 또 한 분이 의로우게 계신 분 같습니다. 아니 그만 치우고 나오시지 소속 맞을 텐데 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 블루스카이님께서 저도 도망가고 싶은데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군의가 아니시네요. 시골까지 여러분 119에서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연락이 오는 겁니다. 119 상황실에서 이런 시골까지 환자를 보내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반째 근무 중인데 처음 받는 전화에 황당했습니다. 추석이 두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하니까 119에서 환자를 보낼 데가 없어 가지고 시골에 있는 군의관까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검진 목적의 수면 내쉬경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언급으로 위출혈이 있을 때 위험합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지금 받을 때가 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의견을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네요. 여러분들 보시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과학을 지금 보는 겁니까 시골에 시티도 없는 군의관 이야기를 듣고 2차 여러분들 병원의 원무과장 이야기도 듣고 지금 업무로 때문에 괴로워하는 언급실의 전문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으로 봅니까 한 분은 의사신데 언급내시경 여러분들 검사를 못 받아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국 팔도에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본인 입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리포트를 하신 겁니다. 뭐가 이야기냐 의료파국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별님께서 추석 때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 급체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먹고 조금 먹고 잘 씹어서 먹고 음식도 조금 드시고 천천히 드시고 그러니까 공병호 tv로 오시는 분들은 실용적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보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한국의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미국 의사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눈물 납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서는 학생교육과 수련의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어떻게 하면 이 배우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좋은 피드백을 주는지 평가는 어떻게 표준화시키기 등등에 대해서 귀한 하루 시간을 내어서 의료진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많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환자케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교육자의 교육 역시 그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피교육자는 수련의 교육이었죠. 학생교육. 2천 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한다고요? 교수진도 없고 광의실도 없고 그냥 2천 명을 늘린다고요? 요리학교라도 그리는 못 뽑습니다. 이건 그냥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아예 작정을 안 것입니다. 국민들이나 언론들도 의사들이 전공이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사직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시죠. 아무리 한국 현실이 저비용 고효율로 의사들의 뼈를 깔아서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해왔다 한들 교수들의 자부심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학교를 책임진다는 그 자부심 그것을 그냥 송두리째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한때 제가 한국서 의대 교수회로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 역시 피눈물 납니다. 우리의 자랑이었던 한국의 의료 연구 이제는 모든 것이 물 건너바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미국의 의사로 계시니까 이해관계가 덜한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합하게 되면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여러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언급실 위기라는 것이 그냥 언급실 문제가 아니고 배후 진료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죠?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파국은 내일 일도 아니고 모레일도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기간지 혹은 위장간 내시경이 필요한 출혈 환자는 그냥 사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일에는 50% 살아남고 50% 죽는 겁니다. 언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 붕괴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제 오늘 주말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